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 핵심 알기준 세미나 고성 피디입니다. 작년 10월에 일어난 카카오 장애사태는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가 지금 같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수 요소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디지털이 제대로 복구가 안될 때 소비자의 신뢰도와 브랜드가 얼마나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카카오 사태와 같은 물리적 장애와 랜섬에 같은 논리적 장애에 대비해서 어떻게 스토리지의 고가형성을 유지할지를 아이베이의 김영두 실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장애사태의 원인을 살펴볼까요? 작년 10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카카오 솔루션,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어떤 거는 몇 시간, 어떤 솔루션은 며칠 걸린 경우도 복구에. 며칠 걸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대로 카카오 내부적으로 이제 원인 분석에 대한 이 티어를 넣어서 실제로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아줌마 이 장표는 실장님께서는 기사보고 신문기사보고 계승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카카오 발표. 카카오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게 이중화 부재, 이중화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떤 건 했는데 어떤 건 안 한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중화를 했을 때 이제 이걸 넘기는 툴들, 문제가 생겼네 넘기자 이런 툴들이 별도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아마 이중화에 대한 정책 같은 것도 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후에 말씀드릴 건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도 실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훈련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황장화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리고 실제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에 DR 장비로 올려봤더니 안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삐끗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평소에도 실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 DR 위기 대응 훈련을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방금 사회전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관련된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업무별로 들여다보셔서 좀 이 정책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정책을 어떤 근거하여 세울 거냐 도대체 밑뚝뚝뚝이 세우냐 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게 이제 RPO, RTO라는 개념이 요새 나오게 된 거죠. 잘 아실 거예요.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트,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트 과연 장애가 났을 때 우리가 백업 받은 어느 시점까지 복불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RTO라는 개념이죠. 10분 내에 할 수 있는 건지 10시간이 걸릴 건지 이게 이제 RTO, RPO라는 개념인데 이게 결국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장애가 일어났을 때, 디제스터라고 하는 장애가 일어났을 때 고객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 장애에 가장 근접된 시간으로 RPO와 RPO를 맞추려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바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것과 직관이 되느냐 하면 돈하고 직관이 됩니다. 돈과 직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이 장애와 근접된 시간으로 맞추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이거를 분류를 해서, 계층화해서 이렇게 어떤 거는 1시간, 어떤 거는 10분, 어떤 거는 하루.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데이터를 다 우선 수용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애에 대한 대안으로 업무되고 있는 DR, 디제스터를 위커버리, 그리고 고가형성, 하이어벨이티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R은 재해복구라는 명확한 용어가 있고 하신 이 하이어벨이티는 밑에 나와있지만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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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데이터 센터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DR 같은 경우에 동기식, 비동기식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하면 3사이트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하우스 또는 원격지 이렇게 DR 솔루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나오면 수동으로 복구를 하게 되죠. 관리자가 인지를 하고 아, 이게 죽었네 라고 이제 스탠바이 시스템으로 액티브 스탠바이에서 스탠바이 시스템으로 넘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High Availability는 이 업무 무중단, 이 기본적으로 목표인 거고요. 액티브 액티브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자동 페이로브가 일어난다. 페이로브 페이백이 일어나는 게 장애가 일어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알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두 시스템 간의 어떤 데이터 복, 동기화 때문에 동기화의 레이턴시 때문에 거리가 먼 경우에 좀 지향하는 경우가 있고 근거리인 경우에 좀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동기식 그리고 비동기식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항상 들어왔던 단어들이지만 올 세미남에서 확실하게 개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싱크 방식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RPO는 제로입니다. 아, 그래서 싱크 방식 매트로라고 예, 그 어싱크를 글로벌 예, 맞습니다. 이게 RPO는 제로고요. RPO는 그 상대적으로 좀 빨리 복구할 수 있어요. 데이터 정성이 왔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싱크 방식은 서버가 스토리지에 메인스토리지에 써 라고 했을 때 IO를 지지했을 때 메인스토리지에서 디아스토리지로는 이 메인스토리지에 관장하에 어떤 그 이 뭐 이 타임인터벌이라든지 이 관장하에 얘가 시간 남을 때 이제 쭉쭉 보내는 거예요. 딱 보내고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버에서 이제 메인스토리지까지 IO만 끝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버헤드가 최소화되는 거고요. 예, 오버헤드가 최소화돼서 이 서버의 이 영향력은 제일 적은 솔루션인데 문제는 메인스토리지에 DR스토리지로 모든 데이터가 다 실시간으로 넘어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게 장애가 일어났을 때 약간의 데이터 유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RPO가 수초에서 수분 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RTO는 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운 좋게 IO가 없어도 이제 다 넘어가서 RPO가 다 맞았다라고 하면 RPO,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이 데이터가 가고 나서 바로 장애가 난 상황이라고 하면 좀 수분의 RPO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이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 사태와 같은 물리적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가 중요한 데이터들을 IBM은 어떻게 동기식으로 복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하이 어벨 어벨일러빌리티 영역에 속하는 액티브 액티브 저희는 하이퍼스왑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솔루션 이름이고요. 뭐 실제로 보기엔 DL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스토리지 두 대 있고 뭐 코롱 디바이스라는 게 있긴 한데 스토리지 디바이스 두 개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싱크 방식에 뭐 저게 동일한 규격에 스토리지 해야 됩니까? 권장을 그렇게 합니다. 다른 게 되긴 하는데 다를 경우에 이제 스펙이 낮은 스토리지에 성능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일한 규격을 권고 드리고요. IBM 해야 되죠. 둘 다 IBM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IBM끼리 IBM의 스토리지 버츄얼라이즈 기반의 이런 스토리지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다른 게 없네 똑같네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실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아 소리가 장애가 났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DR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시스템2 쪽으로 이제 막 관리자가 넘기고 다시 올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런 작업들이 없습니다. 제가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작업이 없이 이제 플래시 시스템2로 그냥 한 2, 30초 있다가 다시 IO가 재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1을 하여튼 하드웨어적으로 복구를 했어요. 다시 복구가 돼서 다시 운행할 준비가 되면은 다시 이 제품 하이퍼스업 클러스터로 들어가서 IO가 재개되면서 자기들끼리 싱크 맞추고 다시 액티브 액티브 이렇게 구성되는 쉽게 말씀드리는 관리자 기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솔리션 솔리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2여 고객사에서 이미 구청을 하고 해서 22여 고객사에서 22여 고객사 라는게 특정 고객군에 이렇게 몰려있는게 아니라 뭐 제주 금융 다음에 병원 공공 이런 쪽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구요 실제 제가 이 구성도를 하나 그려 봤는데요 요게 병원 쪽에서 메인 전산실 하고 dtr 전산실 한 4,500m 거리 정도 되는데 실제 하이퍼스업을 구성을 해서 예전에는 DR을 어싱크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쓰고 계셨는데 하이퍼버스업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뭐 하여튼 업무 간에 중단 없이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섬엘 같은 사이버 공국이 일상화된 디지털 경제에서 논리적 장애에 대해서 IBM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IBM 세이프티드 카피 라는게 이제 작년에 작년 말에 출시가 됐구요 어 세이프가디드 카피는 특별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사실 저 스냅샷으로 예예예 플래시 시스템 내에 스냅샷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이 스냅샷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관리자 이렇게 뜨는 에 스냅샷을 수행하는 그런 개념인데 네 이렇게 수행했을 때 일반적인 스냅샷은 이 스냅샷에 타겟 번을 뭐 아무나 건드릴 수 있고 이거 아무나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 권한만 갖고 있으면 가면될 수 가면 그렇죠 요거는 약간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데 요거를 좀 더 한 단계에 더 업그레이드 해서 내부적으로 어 이 일반적인 풀이 아닌 차일드 풀을 이 스냅샷 뜨는 타겟 차일드 풀을 이 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논리 격리를 격리를 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특별한 권한만 갖고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좀 격리를 해놨구요 요렇게 해서 저기 중간에 보이다시피 에어갱 보호를 한 그런 솔루션이구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그 문구가 가장 중요한데 패스트 복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빠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백업 받아놓고 나 물리적으로 이제 디아를 떠놓은 경우에 물론 물리적으로 디아를 떠놓은 경우에 이제 이 논리적인 장인 대응이 안 됩니다 만은 물리적인 백업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랜선에어를 랜선에어 걸렸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 백업 보는 이제 계속 복구하면서 어디까지 클리어한 골드카 핀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단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복구하고 또 해보고 복구하고 또 해보고 이게 뭐 적게는 수식하는 수익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 양에 따라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스토리지 내부에서 한 솔루션으로 일어나는 그 이 복구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격리만 한거니까 논리적인 격리만 한거기 때문에 즉시 복구가 다 복구 가능하다 요거는 제가 다음 차트에서 좀 더 가능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쳐진 부분이 어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하나의 플래시 시스템 내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플래시 드라이버 등 솔루션이나 하트 이 하나의 드라이버 내부이고 어 여기에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여기 참 맨 좌층에 보면 프로트 시스템 볼륨이 있고요 요게 이제 실제 서버에 할당 내에서 사용되는 볼륨이죠 이게 실제 운영되는 볼륨이고 요거를 내부적으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이렇게 쭉쭉 3시간마다 이렇게 이 세이프가디드 카피를 뜨는 요런 예라고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드린 거구요 요렇게 이 내부적으로 카피를 뜨는 중간에 이제 이게 어떤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아니면 관리자가 보니까 어 이거 이상하네 시스템이 펄 시스템 액세스가 제대로 안되네 이제 이런걸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21시 근방에 이걸 인지를 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뭔가 감염이 된 것 같다 이상하다 시스템 자체가 그럼 이제 이제 역으로 18시 15시 12시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떤 데이터가 골드 카피인지 어떤 데이터가 감염이 안 돼 있는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바로 인지하는 하면 되겠지만 바로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8시 거 이제 이 리커버리 볼륨이라는 걸 역하필에서 붙여 봤더니 얘도 감염이 되고 15시도 감염이 되고 12시께 다행히 감염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바로 역하필 거는 겁니다 제가 설명은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시간들이 거의 수분 내에 그냥 바로바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역하필을 걸면은 이게 다 카피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하필이만 이슈 그냥 딱 카피 이슈 이 카피만 수행하는 명령만 딱 치게 되면은 바로 이 볼륨을 붙여서 이 볼륨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 확인이 가능하고 더 보다 이 확인이 끝나면은 바로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역하필을 해서 바로 프로덕션으로 투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즉시 복부가 가능하다 IBM 스토리지 관련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물리적 장애에 대한 액티브 액티브 하이퍼 스왑이나 논리적 장애에 대한 논리적 격리 공간 스탭샵 같은 기능들은 결국 스토리지 OS의 기술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세계 최초로 플래시와 NVMe를 지원했던 IBM 스토리지 포메어인 스토리지 버츄얼라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은 맨 좌측에 보시면 사실은 3.x 란 버전의 200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시작이 되는데 요게 이제 20년간 계속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가져왔는데 터닝포인트 이렇게 제가 박스 쳐 놓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2015년 요게 어떤 터닝포인트 냐 하면 요 펌웨어를 탑재한 올 플래시 시스템을 IBM이 스토리 업계에서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건 뭐 찾아보시면 아세요 기사 찾아보시면 아는데 다른 업체보다 제일 먼저 출시를 해서 2015년에 출시를 했고 올 플래시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이제 정차정차 이제 고객분 이제 분들 마음에 이제 자리잡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3년 후 2018년도에 또 다른 터닝포인트가 나왔는데 요 때 nvm 이라는 기술이 nvm 에서 처음 한거에요 예 맞습니다 요게 원래는 nvm 이 전에는 사스 기반에 이제 내내 그 출시 썼었는데 nvm 이 기반에 에 플래시 시스템 최초 출상 2018년 IBM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찾아보시면 압니다 제 거짓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과 이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퍼포먼스 뭐 데이터 미질런시 그런 성능 기능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까지 8점 번대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남의 게스트인 IBM의 김영도 실장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하이티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하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